현파입니다. 달콤한 술 잔에 시한 속도 좋지만 그 때 봄은 신게가서 하더라 여기를 헤어서 기술을 바르고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기고 목숨을 지켜만 내 삶의 발톱을 그려 구멍을 피워내리라 네가 진짜 선생인지 허무은 난 남자인지 보낸 너를 확인하리라 허무은 난 남자인지 보낸 너를 확인하리라 보낸 너를 확인하리라 탈비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제 하여 아이가 들리냐 그녀는 바라게 아들끝도 좋지만 어머니와 엄마한테 하더라 여기를 헤어서 기술을 바르고 제 액정 입술을 바르고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기고 목숨 없는 시원을 위해 이 날 부르렁 봄의 물이 피워내리라 네가 진짜 살린 커형한 남자인지 오늘 밤에 확인하기라 오늘 밤에 확인하기라